에잉 키멀에잉 아 천하 고맙습니다 아 또 다따기들 어? 다따기들도 뭐 같은 다이아라고 못하겠네 이제 아 냄새 냄새난다 어우 다따기 냄새나 아 이거 루키 아니야 500판에 여길 리가 없잖아 루키가 저기는 제발 제 기러부있네 야 IG 내전이냐 아니 저거 왜이렇게 길어 아 괜히 미리 썼네 오 있는데 오우 쉣 얘 잡아야 돼 오케이 오픈? 진짜야? 아니 보여줘 옐로우쉬도 신고 보여줘 뭐하자 쿵쿵쿵 쿵 밟지마 얼른 끝내자 이런거 하는거 진짜 소로한테 안좋아 시간 아깝잖아 캐리 이거는 제 캐리죠 네 진짜 뭐하냐 쟤네 숲에 빠진게 없어서 아 뭐 돌키를 따요 아 진짜 우리팀 타는 맨날 못해 아 진짜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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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 아 아 아 아 아 존나이바야 그치 빨리 왔어 손해는 아니야 네이스 아 그만 죽어 이 자식아 아니 이거 아 진짜 이게 왜 맞지? 아 개같네 이렇게까지? 아 제가 오늘 자기 전에 손을 받아서 만들어 볼게요 아 야 진짜 아칼리가 너무 큰다 얘들아 진짜로 그렇지 네이스 여기 여기 얘들아 여기 파줘야돼 파줘야돼 아 다 죽는데 이러면 아 진짜 영어도 무슨 아 그냥 뭐 그거로 해 어? 초등학교 영어시간이야 뭐야 저게 아 아씨 씨바 빼야돼 빼야돼 아니 뭐야 또 저런 애 너 ege우 아 뭐라는거야 병신아 거기 가면 같이 죽었어 와 진짜 어떻게 이런 애들을 잡아주냐 와 나 진짜 아 존나 짜증나 진짜 어떻게 다 저래 사람이 쟤넨 고맙습니다 설마 저거 정판 앨리스냐? 와 나 씨발! 아! 씨발! 아 진짜 씨발 ㅈㄴ 짜증나네 진짜 아 나 점수 어떡해 진짜 아! 아 진짜 롤 할 맛 안 난다 진짜로 아 얘는 왜 하지도 않은 투패를 해 아 진짜 씨발 왜 아 왜 아 왜 그러지 진짜 오 고향 시너지로 입환 잘해봅시다 지헌씨 잘하겠지 누가 질려고 픽하겠어 오빠 화이팅 하나 둘 셋장 지헌 화이팅 아이 천호 고맙습니다 아 왜 안 때려 평타 아니 퍼블를 못 먹었잖아 저거 여기 지금 들어간다고? 아니 이거 왜 들어갔어 세주 아 아 온대서 걸었더니 한참 돌아오네 아 랩 쌓이는 뭐 분만 보네 그냥 아 왜 안 와 투패를 아 아 하 진짜 равств 그냥 쌍 걸지 말고 걸린다 이거 그냥 모대 위에서 키우면서 우리 투패 시비를 라인 클리어하면 되요 시비를 안 이런게 좋아 아 아 저거 왜 갔어? 도벽 그것도 아닌데 아 왜 밀려 아 왜 불반응 안해? 플래시도 있네 아 궁이 안 써진다 시비르 어 네이스 얘들아 여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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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희망이야 희망 뽐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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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이스 진짜 안 믿고 있었다고 좋아요 역전 가나 이거? 야야 아아 빼야 될 것 같은데 한번? 한번 빼자 아 진짜 투패 뭘 만들었는데 니가 집중하면 되잖아 뭐 다 깨달은 척해 시발 똥 싸면서 냄새 풍기면서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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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이거 풀네 근데? 죽여버려 개새끼 소새끼 고개가 좀 질기네 그러다 깽패 어차피 뭐 간랑 그거 죽여야돼 우루다 땋는데 으로다 땋는데 아 아 씨발 구원 잘못 눌렀다 아 아 망했다 이겨줘 제발 아 구원이 있었더라면 씨발 그렇지 딜 딜 딜 시비를 널 믿어 아 블록카드 뭐야 와 ㅈ 될 뻔했네 진짜 아니 왜 고위카 잘 뽑아놓고 바꿔 딴걸로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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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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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펜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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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양보하지마 그냥 죽여 아 네이스 아 아 이걸 이기네 아 아 캘리 아 도망가 아 뭘 자꾸 폐장로에요 누가 지고 싶어졌지나 진짜로 갔다올게요 연승 달리자 올라가자 내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야 지금 더 위에야 아 마이크 끌글기하고 있었네 아 ㅈㄴ 바보같아 아 오우 쉣 그렇지 된탈 나갔다 롤 왜 까보냐 쟤네 아 롤 너무 재밌어 아 롤 하고 있는데 롤 마렵다 진짜 재밌다 접수나 다운 와 야 백원 주는데 백원 마지막 시험 치고 중간인데 기념으로 철구에 한번 해주세요 네이스 감사합니다 그리고 쟤네 썰은 왜 안하지 아 자꾸 돈 줘주니까 안하지 이거 아니라 네이스 그렇지 좋아요 아 얼른 뭐 끝내자 시간 아까워 갈 길 바쁜 사람이야 내가 아 캐리 아 깔끔했네 고취의 의욕 영상님 고마워요 아 아 닫다귀들 내부에 짖네 아 얘네 뭐야 아 아 뭐 그럴 수 있어 아 동동 아 악취가 진동을 하네 그냥 아 닫다귀가 말건다 빨리 인사를 해주자 전투가 쏠리지만 어쩔 수 없지 아 뭔 블리치냐고 저 일단 갔다 오겠습니다 불안하네 이번판 네이스 올라 좋아요 야 저 받은 애를 쫓게 땄네 아 아 뭐야 저 원래 정신병자 맞아요 아 아 진짜 그래 쓰지마 씨발 그따구를 쓸거면 야 이 새끼 존나 세 아니 이 새끼 뭐야 아 진짜 아 아 아 이거 이거 해야 돼 해야 돼 땡겨 땡겨요 아 아 진짜 존나 쓸모없어 아 궁은 왜 써 아 진짜 아 바우스 오랜만에 해서 바우스 왜 했지 나 근데 블리치를 픽해서 나도 복수하고 싶었어 어떤 원딜이 자기 서포터 블리치인 걸 좋아하겠어 아 저거 아깝다 내가 싸운다 레인스 진정 모델 믿고 있었다구 아 왜 먹어 아 진짜 개극혐이야 러지야 러지 수천이 뭐야 아 수호천사 아니 뭐 시창게임이야 어우 쉣 아 진짜 노빠꾸네 저사람 레인스 바로바로 달려 어 잠깐만 네이스 어우 쉣 네이스 아 올라프 잘하는데 한 남자야 그냥 아 무리하지마 나 무리한다 이 지랄하네 야 아 미친 스톱맞았어 아 아니 왜그래 아 아 딜은 좀 하나도 죽었는데요 다 죽여버려 다 죽여버려 올라프 아 아 아니 그걸 티를 탄다고 탈만해 빼 빼 빼 빼라고 아 미친놈이네 저거 어 왜 안빼 빼랄때 아 왜 안빼 아 아 아 안 죽여 오케이 마지막 장식은 내가 한다 여기군 어 뒤져 이 새끼야 아 아 아 아 저 미친놈 쟤는 막 쟤는 막 쟤는 어디 막 지금 질풍노도의 식인가봐 어디 막 받고 싶나봐 그냥 어 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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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캐리 climbs 3 분들이 2 5 4 14 10